다시 한번 시황분석을 내드릴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냥 오늘 방송의 채팅창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벌써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까 한 10분 정도 넘게 지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락장은 여기에서 끝나야 된다 여기서 끝나고 내일장은 내일장은 무조건 오늘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에서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 구간에 최소한 내일은 3분지 1이라도 양봉으로 지지를 하고 일봉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면 바로 내일 모레면 목요일이죠 또 자 오늘 벌써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무조건 오늘은 더 이상 10분 전에 방송을 했을 때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오고 이곳으로 일봉을 끝내고 내일장에 지지를 받으면서 한번 양봉으로 견뎌줘야 상승 추세로 올라가야 그나마 이번 하락 추세에 조종장을 건전하게 겪고 상방으로 주가가 올라가겠다 하는 모습이 나와야 그나마 수급이 쫓아붙어요 자 그런데 10분 전에 방송을 했을 때 여기는 절대 깨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중대 지표가 지금 깨지는 구간인데 그리고 이제 방송 녹음하고 자료를 업데이트 동영상 제가 조금 아까 녹음을 했을 때 바로 녹음을 했거든요 녹음하는 그 사이에 지금 중대 지표를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깨고 내려가는 구간은요 방법은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선수들은 알아요 자 선수가 누굽니까 슈퍼컴퓨터에요 슈퍼컴퓨터 이 시장에 선수는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가 중대 지표가 깨지니까 물량이 지금 쏟아지면서 하방으로 주가가 강하게 지금 밀고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지는 구간에 이렇게 깨지면 이건 수급이 하방으로 강하게 쏠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돈질로 하락장을 떼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자 지난 주사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하락장이 크게 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서울에 20억 30억씩 아파트 팔은 사람들 요새 아파트 값이 막 오른다라고 하니까 아니 주식이 막 오른다라고 하니까 생전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던 분들도 돈 싸들고 증권사에 수십억씩 예치를 하면서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 지금 돈 다 뺏어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그런 방송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전 재산 다 날아간다고 제가 지난주에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이 방송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 제목에 자 여기에 지금 제목이 자 오늘도 종합주가가 아침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내 추천주가 전부다 1000%다 대폭락장과 대세상승장에 매수할 종목 이번에 폭락장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누차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주서부터 방송을 또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금락장에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 말이야 옳은 종목들 쫓아가지 말고 그 방송을 지금까지 지금 일주일째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조금 아까 우리 카페 회원 중에 빠꼬미가 한 명 있는데 기쁨이가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 종합주가는 그닥 안 빠진 거 같은데 그닥 안 빠진 거 같은데 개별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집니까 아니 그닥 안 빠지다니 이놈아 종합주가가 지금 얼마나 빠지고 있는데 어? 그래서 내가 너 손절칠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러면 신경 쓰지마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올라가면 올라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야지 뭘 신경 쓰고 앉았어 그랬더니 히히히히 그러고서 문자 답변 왔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번 하락 추세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중대 지표를 깨고 잠시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데요 꼬리를 달고 올라온다 라고 해도 이미 중대 지표를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살 납니다 오늘 그리고 뭐 최근에 매수했던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뭐 신용 매수했던 사람들 주시자금 대출 받았던 사람들 오늘 작살 나는 날이에요 내일도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